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트바루티 김호중과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이 함께 론칭한 TV조선의 새 음악 예능 첫 게스트가 확정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14일 김호중 안성훈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작곡가 알고보니 혼수상태와 함께 MC에 도전하는 TV조선의 새 예능 프로의 첫번째 게스트 조영남과 홍진영과 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김호중과 안성훈이 함께 기획한 것으로 다육의 대가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김호중과 안성훈은 호흡을 맞추며 첫 게스트인 조영남과 홍진영과 함께 레전드 무대와 앨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. 한편 김호중 안성훈 두 사람의 케미가 돋보일 이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방송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김호중과 안성훈이 론칭한 TV조선음악 예능 프로그램 첫 게스트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